하마스의 완전 괴멸은 가능한 일일까 이건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가자지구에 하마스를 완전 괴멸시키겠다 박멸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게 비해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심지어는 이스라엘 군 내부에서도 이게 하마스가 완전 박멸이 가능하겠냐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도 사실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다 하마스를 박멸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주장을 했고 근거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소유시켰던 존 스펜서 미육사 시가전 전문 교수인데 이분이 CNN과 인터뷰에서 대놓고 밝혔어요 그 시가전 얘기 맞아요 몇 개월 전에 한 번 했어요 그분이 대놓고 밝혔는데 CNN 인터뷰에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전쟁 승리를 방해만 안 하면 100%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 뭐뭐 했냐 군수 지원 제한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 뭐 ICC 체포영장 뭐 그 다음 인도적 위기 조성 뭐 이 등등 이런 걸 전쟁 수행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NN이 반문을 합니다 스펜서 교수한테 그러면 무력으로 테러지즘을 방문할 수 있는가 지금 가자 북부에서 자꾸 터져나오지 않느냐 하마스 병력들이 재결집하지 않느냐 무력으로 이걸 해소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스펜서 교수는 2차 대전 독일 나치를 예를 들어요 오늘날도 네오 나치즘이 그 이념이 존재해요 그런데 더 이상 독일 나치 정권은 미국과 서방을 위협하지 못하죠 왜? 무력으로 괴멸시켰기 때문에 그 무력으로 해체시키면 반군조차 설정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리고 그 테러 사상을 갖는 거는 이스라엘은 개인의 자유인데 하마스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군사적 방멸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펜서 교수는 그리고 또 그러니까 CNN이 얘기를 하죠 민간인 피해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자꾸 군사적전을 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스펜서 교수는 미국이 이스라엘 전쟁 수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값이 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 학교, 민간인 시설을 군사용도로 활용하는 하마스 책임이지 민간인 피해는 이건 이스라엘 책임이 아니다 하마스를 방주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고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그렇게 하마스의 방멸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 스펜서 교수는 전쟁의 승패는 압도적인 전력과 속도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덮어야 되고 속도전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제를 얘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주장하는 민간인 피해 증가는 오히려 바이든 정부의 방해로 전쟁이 장기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IDF는 미국의 군수 지원 압박으로 제한된 병력으로 작전을 운영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파괴력도 제한적이 되니까 전쟁이 장기가 되고 하마스는 스스로 무기를 재보장하고 벌충할 수 있는 시간을 벌면서 민간인 피해가 더 늘어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민간인 피해를 우려했다면 2차 대전 때도 패배해 독일 나치치하에 살아야 된다 그때도 민간인 피해가 엄청났거든요 폭격을 많이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교수님의 이야기에 묘하게 설득이 되네요 그런가 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하도 이스라엘군에 대해서 그 작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도 이래라 저래라 얘기들이 많으니까 이스라엘군이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하고 오히려 이 특수부대를 활용한 기습공격 이런 걸 많이 활용했어요 이번에 그 가자전쟁에서 이렇게 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뭐야 특수작전만 가지고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또 누구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미국 전체 여론도 그렇고 언론 논초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 바이든 행정부의 군 관료들은 다 이 작전 실패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테러이점 정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부시 오바마 정권 시절 테러와 전쟁을 진두지휘한 데이비드 패트리아스 사성 장군이 있어요 중부군 사령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CIA 국장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최근 신간을 냈습니다 전쟁의 진화 이체대전 1945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과적 특수부대 급습은 전쟁의 승리를 담보하지 못한다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하는 제한적인 이거 이거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특수전과 대규모 지산병렬을 동시에 투입하는 배합전을 해야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장하는 외과적 참수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3만 명, 4만 명 규모의 타마스한테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대규모 병력을 진입을 시켜야 돼야 지산병을 투입해야 전쟁을 이긴다라고 대규모로 들어가서 속전속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속전속결도 있지만 특수작전을 하더라도 지산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단독으로 들어갔다 레이드 치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영화에서는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나 오바마 저 뭐야 오사마 빈라덴 제거작자처럼 영화적으로는 좀 그럴듯해 보이나 전쟁을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분이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초기 국가안보보장을 지낸 맥메스터 장군이죠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특수부대를 활용한 기습타격적전 그러니까 레이드죠 이런 제한적 파격적전은 적을 더 대담하게 만든다 그 실패 사례를 딱 지적을 합니다 1993년 제한된 기습타격이 실패한 사례가 바로 모가디슈 소말리아 사태죠 이른바 영화로 유명한 블랙홍다운입니다 그때 정규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특수부대원들이 18차례에 거쳐서 전투를 치르다 보니까 18명이 전사했어요 그때 CNN에 크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클린턴 행정부에 어떻게 일격을 가한 거였거든요 해적단을 당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또 하나 또 뭘 주장하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 친화루 위치정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드론을 통해서 외과적 쪽집게 타격도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맥메스터 전 보좌관으로 왜 그러냐면 외과적 공습을 하면 오히려 민간인 피해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만약 못 맞추게 되면 주변에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지상군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지합동력이 극대화돼서 제거할 수 있지 드론 공격을 통한 외과적 공습도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이 사례가 뭐냐면 2004년에 이라크 팔루자 1차 전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도 외과적 타격 제한적인 공습 이런 걸로 했는데 오히려 알카이다가 창궐하게 됐죠 그래서 다시 2차 팔루자 작전에서 대규모 병력과 특수 작전을 병행해가지고 신식하게 진압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17년 모든 작전 또에도 마찬가지 그때도 그때의 교훈을 삼아가지고 소규모 특수부대와 대규모 기상균을 동시에 투입해서 작전을 성공을 도시를 장악했죠 그래서 워스틱 존은 뭐라고 얘기했냐 소규모 제한적 급습은 일개 전술일 뿐 전쟁 승리를 위한 전략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제발 바이든 행정부는 전쟁의 본질을 자꾸 왜곡하지 말고 자꾸 이스라엘한테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주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오류를 빼틀어 보고 있죠 그래서 네튼하고 반대하는 것이죠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닌데 두 분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외신에서는 현직 장성들 자꾸 인용하니까 그게 진짜 사실인가 이렇게 혼란에 빠질 수 있어서 그 반대 이론도 한번 제지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해주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